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다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광고 없으면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에서 4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굴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안전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게 될 텐데 우리 이정우 목사님께서 한 코벳 전이니까 한 거진 6년 7년 전에 오셔서 그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못 오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주 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딱 한 번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자주 모시려고 하는데 성향이 스페셜한 목사님이세요 우선 저하고는 30년 넘게 사실 제가 어려서부터 성공의 교인으로서 자라났기 때문에 장로교 신학, 보수적인 신학을 몰랐었습니다 제 신학은 굉장히 자유, 진보주의 쪽의 그러한 신학이었어가지고 성경하고는 참 거리를 멀리 둔 그러한 입장에 있었는데 대학교 때 저희 캠퍼스에 이정우 목사님하고 박영배 목사님하고 그 외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시면서 장로교 우리 개혁신학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참 감사하게 여기는 그러한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그러한 캠퍼스 사익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우리 이 개혁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많은 좋은 목사님들도 나오게 됐고 선교사님들도 나오시게 그렇게 됐던 것이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과거였었고 그리고 또 목사님이 스페셜한 게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개척했을 때 여섯 명의 목사님 중에 오리지널 멤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에나하임에서 개척을 하고 그 1년 후에 라호야 샌디에고에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지금까지 같은 곳에서 30년을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거기서는 미국 교회에요 한국어, 영어, 우리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긴 다민족을 상대로 지금 사익을 잘 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매주마다 UC 샌디에고 캠퍼스에 나가서 샌디에고 캠퍼스 길거리에서 설교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성경 공부가 또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매주마다 또 같이 그렇게 이나에도 청년같이 사익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많이 챌린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주 귀한 말씀으로서 저희들에게 크게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이정우 목사님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골에서 작은 목회를 하고 있는 부족한 종을 타마스 목사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셔서 이렇게 귀한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타마스 목사님한테는 정말 감사한 게 1년 동안 저의 제자로 있다가 왜냐하면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캠퍼스 시작했을 때 이제 타마스 목사님이 4학년이었어요 그런데 4학년 끝나고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제가 다니던 신학교 그래서 같이 룸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제자 하다가 그 다음부터 동역자로 있었는데 타마스 목사님이 음식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를 매개 살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제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곳에서 오랫동안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신실하게 사역하시는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신 당회 여러분들께 또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 45절의 말씀을 갖고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단지 6절로 이루어진 매우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이야기에서 아주 심오한 변화가 일어나죠 이 이야기는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이 이야기의 중간에 일어나고 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유의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지만 이 사건의 요점이 아니라는 말이 되겠죠 마가는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40절이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한국,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성경을 했는데 여기는 나병이라 그랬는데 저기는 문둥병, 제 성경이 번역이 더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문둥병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가 문둥병자이었다는 그 사실 뿐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것만 알면 된다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문둥병자인 것만을 알면 된다고 저희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 무엇을 성취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의 문둥병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모든 정체성과 그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관계들을 무마시켰습니다 그는 문둥병으로 인해 언약 공동체에서 쫓겨났고 그의 친구들과 이웃,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좀비와 같이 살아있는 죽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졌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불쌍하죠 우리 모든 그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죄인으로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신체적으로 반영하는 우리의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온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회당해서 설교하시면서 귀신을 내쫓으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먼저 그를 찾아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고 그는 그 희망의 빛을 따라 예수님을 직접 뵈러 나섰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이런 기분이 들죠 이 세상의 모든 네온 불빛이 꺼지고 우리가 보는 세상이 너무나 너무나 어두워져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빛뿐일 때 그것은 참된 축복입니다 그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애원합니다 그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애원했는지 마가가 자세히 묘사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그를 민망히 여기셨다는 반응에서 그가 얼마나 간절히 애원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와 예수님 사이에 이뤄진 교류는 놀라울 정도로 짧았습니다 문둥이는 예수님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말이 많으면 위선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 짧은 대화에는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가득합니다 이 대화에는 간결함과 단순함 외에 매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문둥이는 예수님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이 번복됨을 들으십니까? 문둥이가 원하시면 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말씀하시고 문둥이가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말했을 때 예수님은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의 말을 받아서 그대로 쓰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의 말을 받아 쓰실 때 그 말이 어떻게 놀랍게 변화되는지 보이십니까? 문둥병자는 반신 반의로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확신했지만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줄 만큼 그를 배려해 주실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원하시면 그가 누구라고 그를 치료해 줄 만큼 예수님이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가족들도 다 버렸는데 우리도 이 문둥병자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왜 힘들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강구하는 것을 행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없어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해 주실까? 그것이 의심되지 않습니까? 전능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주관적이고 전지전능한 의지를 어떻게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들 성경이 옳다 그르다 말하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어떤 잡을 잡아야 할지 어떤 교회에 가야 할지 이러한 것을 택하는지 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문득병자의 기도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훌륭한 본보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득병자와 같이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이것을 할 수 있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심과 열정과 절박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은혜로운 주님이 우리를 민망히 여기사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것을 주지 않을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을 향한 우리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까?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모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면 이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이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의 가엾은 간청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은 문둥병자의 반신 반의한 간청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함으로 내가 원하노니?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이 낫기를 원하는 문둥병자의 소망에 확실히 즉각 대답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문둥병자면서 장군이었던 아람인 나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병을 낫게 해달라는 편지를 가지고 왔을 때 왕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 왕의 입장에서는 문둥병을 고치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과 똑같은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죠 인간으로서 하지만 예수님은 문둥병자의 간청에 전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주문도 외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그의 신성에 그가 곧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하겠다 내가 원하노니 라는 말을 꽤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사람들에게 너무나 여러 번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실명을 안겨줬을 것입니다 하겠다고 하고 하지 않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내가 원하노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신적 전능과 무한한 자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원하시고 뜻하실 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 내가 원하노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가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하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민망한 마음을 가지시고 문둥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를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 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 문둥병자를 낫게 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민망히 여기셨을까요? 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녀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약간의 책망의 어조가 느껴지시나요? 그들은 왜 그녀가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너무도 명확하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를 대하는 것에서 그러한 책망의 기색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본성은 고난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본성은 고난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외적인 것도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신적 내부에 영향을 며칠 수가 없습니다 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는 샤킹한 게 없어요 서프라이즈가 없어요 놀라운 게 없어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순수한 빛, 태양의 순수한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눈부시게 다양한 색깔로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적 내부가 우리의 상태의 프리즘을 통과할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노여움으로 우리의 순정과 감사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는 민망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인간적 본성을 더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강구를 그렇게 깊은 긍휼로 듣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어떤 것도 느낄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우상이 아닙니다 예수 글소는 우리를 너무도 긍휼히 여기시는 대제사장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진심이라므로 우리 예추님께 우리의 강구를 드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문등병자를 곧 고치실 것을 알고 계셨지만 몇 초 후에 고치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만 이 문등병자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지 아니하시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험을 망쳐서 또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너무도 슬퍼하는 것을 볼 때 어떠하십니까? 우리도 다 경험을 해봐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너무도 슬퍼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의 마음도 깨어지는 것처럼 아프지 않습니까? 그것이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죠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문등병자를 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를 민망히 여기실 때 어쩌면 예수님은 그 문등병자 자신보다 더 큰 아픔을 경험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그런 민망한 마음으로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너무나 큰 아픔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고 계시고 그렇게 되실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다 잘 될 건데 내가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왜 못 믿고 그렇게 괴로워하니? 그렇게 질책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민망히 여기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탓하고 부평을 할 때에는 너무도 깊이 근심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파할 때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민망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그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원하시고 도우십니다 너무도 인자하고 선하신 주님이 아닙니까? 이런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깊은 감정의 교환은 그 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 더욱더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문등병자를 너무도 민망히 여기신 나머지 손을 뻗어 그를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를 만지지 않고서는 문등병을 치유하실 수 없었을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서 이 보잘것없는 문등병자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십니까? 문등병이 그에게 닥친 이후로 이 문등병자가 얼마나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고 사람의 손길을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었지만 손을 내어서 그를 만져주신 것입니다 문등병자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는 사람의 손길 적어도 그가 깨끗해질 때까지 사람의 손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가족들도 그들이 부정해지고 병에 옮길까 봐 그를 만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문등병자는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했지만 감히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문등병자가 언학 공용체에 밖에서 혼자 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문등병자는 자신이 부정해져서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그를 만지면 부정해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을 만질 그 생각을 갖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깨끗하게 해달라고 단순히 부탁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람의 손길에 굶주린 그를 기꺼이 만져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육체적으로는 건강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웃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은 어떻습니까?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인정에 너무도 결핍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아무도 당신의 그 깊은 소외감을 만져주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도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영적 소외감 안에서 아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더 이상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등병자처럼 그저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냥 몸으로만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당신은 주님은 여러분의 그러한 아픔도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을 능력의 말씀으로 취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무도 아파하는 당신의 영혼을 그의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실 것입니다 문등병자가 실제로 어떻게 말했는지 주목하십시오 문등병자는 단시 치유를 원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요? 문등병자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가 문등병에 걸렸던 것이고 둘째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의식적으로 의례적으로 부정했습니다 그가 깨끗함을 원했던 것은 그가 무엇을 원했는지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단지 치유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깨끗해져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그가 언약 공동체에 다시 복귀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면 그에게는 병이 낫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건강한 이방인이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유대인이 되어서 언약 공동체의 온전한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 얼마나 모세의 율법이 중요한지 모세의 율법 때문에 문등병자는 단지 낫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문등병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따라 깨끗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접촉이 되면 부정한 것이 우세하여져서 깨끗한 사람이 부정해졌지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예수님은 문등병자를 만났을 때 의례적으로 의식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세의 율법보다 더 위대한 것이 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문등병에 손을 댔을 때 그가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의례적으로 부정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거룩함의 전염성이 문등병의 전염성보다 더 우세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치유하지 못하는 고통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천국이 정말로 가까이 도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만남에는 더 이상의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기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깨끗하게 한 후 그에게 두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기적적인 치유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 특히 누가 그랬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는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그의 치유를 증거하는 제사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두 번째 명령을 내렸었는지 저희들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다시 언어 공동체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에 의해 깨끗하게 되었다고 선언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첫 번째 명령을 내렸었을까요? 왜 이렇게 좋은 일을 비밀스럽게 홀로 마음에 간직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혼자만 알고 있으라 한 가지 이유는 적절한 시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름으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이 질투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죽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보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양으로 죽어야 할 6월절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막기지하기 전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의 끝에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과 문등병자의 마지막 교환에 여러분의 주목을 집중시키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사에도 불구하고 문등병자는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더라 우리는 문등병자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문등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깨끗한 사람으로 떠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사람들의 눈과 길을 피해 황량한 장소에서 돌아다니냐 하는 사회적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얘기하고 교제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경멸과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을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감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마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는 황량한 곳에서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함을 받기 전에 문등병자의 모습과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문등병자가 있었던 곳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 지금 문등병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장소와 처지를 교환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이것을 이중정가, 더블 임퓨테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만남과 교환은 단지 예수님이 이 문등병자를 치유하기 위해 전지전능한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예수님이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나온다는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 안에 일어났던 교환을 보십시오 서로 같은 언어, 단어를 교환하고 문등병자의 부정과 예수님의 깨끗함이 교환되고 문등병자의 구속됨과 고립됨과 예수님의 자유함이 교환이 이루어졌던 이 만남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판대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명예와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죄의 처벌을 받는 그 십자가를 지금 저희들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환의 핵심에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이란 교리와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일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그것에만 만족하는 반율법적인 경향에 대한 해독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대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반율법적인 그러한 그 경향 때문에 옛날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으니까 이제 나는 다 됐다 하고 놓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는 대신에 오직 예수님과 그냥 때때로 데이트만 하는 것에 만족하는 반율법적 경향에 대한 해독제는 해독제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환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의 율법적인 경향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차라리 우리의 문등병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예수님께 손 들고 나오기보다는 우리에게 친숙해진 고통 속에서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율법적인 경향의 해독제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 한심한 문등병자에게 주의를 기울이시고 그의 고통과 간곡한 간청을 민망히 여기시고 그를 치유하시기 위해 그뿐만 아니라 그를 자기와 연합시키기 위해 그를 만져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하신 여러분의 자비로운 구세주의심을 깨닫고 그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감동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정반대의 자리에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것을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반면 반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나치게 간과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삶에 율법이 설 자리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나 싱클레어 프로그슨이 통찰력 있게 지적했듯이 이 둘은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에 둘 다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율법을 분리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싱클레어 프로그슨은 율법주와 반율법주의를 이란성 쌍둥이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다른데 똑같은 곳에서 튀어나왔다는 거죠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그러한 촉구하는 하나님을 타스크 마스터 그냥 종두를 부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를 요구하시고 채찍으로 때리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러한 율법주의에 이끌리는 이유는 율법주의를 통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우월성을 보여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명상이지만 아 망상이지만 반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복된 삶을 살아 보여주는 그러한 대신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반율법주의에 이끌리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 없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선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큰 해를 끼치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그 의롭고 선하신 그러한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우리를 그저 마음에 부담을 주고 우리로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에 보면 가훈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있어서는 지켜야 할 법도나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가정에도 가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죠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지는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되었다는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두 가지 잘못된 견해를 우리가 극복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거룩한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저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없다는 그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마치신 후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는 그래 내가 좀 더 열심히 해봐야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 그냥 내 최선을 다하면 되지 그것도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최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선만 다하면 되죠 하나님은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최선이 아닌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며마 우리가 우리가 그 완전하게 칭혐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먼저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가 아니라 주님 저는 이것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주님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름다운 댄스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따라갈 때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운 댄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을 나갈 때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되지가 아닙니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지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 없이는 저의 삶에 의미가 없고 주님 없이는 저의 인생에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른 복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강구하고 주님 앞에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